며칠 전 지문 고등학교에 입학했다. 1학년 3반. 이름은 고경수. 혼자 읽어. 12살때부터 생각했었다. 고등학생이 되면 제일 먼저 할게요. 유나야. 신이시다가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가지고 오세요. 저희가 다시 잘 맞춰드려요. 서유진. 새벽이랑 서유진이랑 좀 다르게 해봐. 새벽아. 차이 없어. 차이 없어. 새벽이로 해봐 새벽이. 새벽이 새벽이. 그런데 연예인 맞으시죠? 새벽이. 자 유진. 유진 유진. 아닌데요. 똑같아 똑같아. 새벽이. 새벽이 유진이 똑같아 똑같아. 새벽이었어요. 유진이 아니야? 유진이었는데 그거? 어 방금 유진이었는데. 죄송해요 너무 예쁘셔서. 그리고 아직 학생이신데. 그만해. 새벽에. 새벽에. 야 뭐야.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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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어렵냐 안 돼 아, 신기해! 오, 드러드러! 으아, 너무 싫어! 배가 다 싫어 가비, 가비, 보! 고! 고! 아, 예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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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진짜 싫어하는 거 되게 고! 솔레다! 솔레예、 언니, 봤어요? 봤어요, 봤어요! 아, 왜 이러다가 아, 이러다가 아, 이러다 감사합니다.